랍몬트리! 안녕하세요. 주머러와의 지그림입니다. 네! 좋네요. 세마이.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볼까요? 여기가 질문자 자리. 내가 졸업한 유치원 이름은 많이 얘기했어요. 저 나 이거 알아. 이거 못 보여줄 거였다. 그래도 많이 얘기했으면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5, 4, 3, 2, 1, 4. 그만 들어주세요. 정답은? 정답은? 그것도 몰라요. 천사일치원. 삼성유치원은 도대체 왜 삼성유치원이에요? 저희 삼성에 있으니까 그래서. 대한민국 씨원은 뭐예요? 제가 다녔죠. 한성유치원은 왜죠? 제가 다녔죠. 이 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.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?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요? 아보카도. 아보카도. 국물 있는 요리. 소스. 사실 다 정답이긴 해. 이거 다 1점씩 주겠어. 다 정답이에요. 엄청 소수하시네요. 네. 다 싫어하시네요. 네, 웬만한 소스입니다. 케찹도 안 뿌려먹고, 뭐도 안 뿌려먹고, 뭐도 안 뿌려먹고. 진짜 이 둘이 싱겁게 산다. 그니까 말이야. 혹시 마이너스 1점. 이미 했어. 내가 SNS에 가장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은? 이거 어떻게 알아?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 멤버들한테 관심이 없구나? 관심 있으면 알 수 있어. 난 다 알고 있어. 몇 장인지만 맞추면 인정해드릴게요. 컨이 안 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헤어 스프레이 뿌리고 찍은 사진 두 장. 어? 사랑이 아닌가? 위버스에서 세이크 한 장 아니야? 검정머리, 검정머리. 트위터라는 알았나? 아, 검정머리인가? 세이크 한 장. 수빈이 형. 이야. 야, 너무 맞는 거 아니야? 저는 마카에 컨닝하고 있잖아. 형께 제일 기분 나빴어요. 형, 마이너스. 형, 왜? 검정머리. 어때? 성 씨의 본관은? 이건 안내부지 있어요. 본관. 어디 최 씨. 아, 나 이거 들었어. 나 이거 알아. 제주 채식이 어딨어. 경주야. 생각나는 게 없어서, 이거죠, 그거. 경주 아니야? 아, 여기 정답자가 있긴 합니다. 아, 강릉인 건가. 태현이 있네요. 제주 채식으로 마이너스 1점 할게요. 아, 왜요? 재미로 하는 거잖아. 제주 마이너스 1점. 나의 잠버릇은? 좀 많은데? 근데 최근에 좀 개편됐어요. 잠시만, 이거 길어가지고. 잠꼬대요? 전 잠꼬대. 전 잠꼬대. 모르는 사람과 대화. 일을 갔나? 맞아. 제가 이제 어떤 자세로 잠을 들어도 아, 자세. 무조건 정자세 이렇게 일어나요. 그쵸, 맞죠? 그냥 정자세로 있죠? 자기야, 너 내가 이럴 때 봤는데 어떤 자세로도 있고 정자세로 있어도 정자세로 일어난다. 그거는 이미 한 번 깬 거예요, 정자세로. 아, 이거 마이너스 1. 울쇄, 울쇄. 원기 형만이 다 옳지. 너 플러스 1점. 그럼 이가 오고는? 이, 저 원래 이는 안 갈아요. 누구, 누구 갈았던 것 같은데? 수빈이 형이 이 갈지 않았어. 아, 아마 수빈이 거고야. 호도 갈고 이도 갈아요. 전 플러스 1점이요. 플러스 6이요? 2점이요. 저 마이너스 3점으로. 2점이요. 이게 사실 벌칙이 있어요, 여러분. 예! 얼굴에 다른 멤버들 중 한 분이 스페인님 얼굴에 합시다. 아, 저요. 제발요. 제발요. 실제로? 이제 뭐 화장품 지우실 거세요. 퇴근할 테니까. 괜찮아. 야, 들고 눈 감으세요. 자격 시작! 어, 너무 거침없는데요? 2, 1... 아이랑도 안 그랬어요? 좀 기억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좀 기억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좀 기억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알이래, 아이랑도 그러죠. 9, 10, 7, 9, 9, 10, 11... 아이랑도 그러지! 아, 5초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5초만? 아니에요. 5초 약간 끌리시죠? 5초만?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잠깐 짝짝이 2초만 더 주세요 본인이 2초만 더 주세요 괜찮아 생각보다 예쁜데? 왜 잘 되겠지? 더 기분이 나쁜데? 원래 화장보다 더 나아요 좋아 좋아 사실 오늘 대기실에서도 강릉철 씨라고 말했고 강릉철 씨라고 말한지 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나 그때 대기실에 없었어 나도 없어 어디 휴링 씨예요? 휴링 씨 어디 오늘은 즐겁게 마지막까지 인터뷰 촬영을 잘 하다 갑니다 함께 또 불러주세요 인사드릴까요?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, 2, 3 투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그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